중국 우한시의 초기 통제 실패에 따라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외로 크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시간도 꽤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인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요인은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따르는 최악의 경제 상황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초기 대응의 미협함, 미투 문제로 인한 영입 인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더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고 문 대통령의 북정의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무려 4포인트 급등해서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면 4.15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표정관리를 하고 있었던 여당 입장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형 악재, 초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황환 여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설 연휴를 지내고 시중 민심에 대해서 아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마일러스뿐만 아니고 경기 하락, 부동산 문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까지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설민심 청취 과정에서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많다고 합니다. 여당의 불안감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정책 등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박강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동학대 간부회의에서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되고 있다. 유튜브 측에 또다시 촉구한다. 이런 문제를 즉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박강훈 최고위원의 그런 생각은 유튜브가 해로운 정보를 마구잡이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차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그만큼 정부가 부실한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한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학과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흥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이 아주 잘 대처하더라도 아주 선전하더라도 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줄이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초, 초대형 악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매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부가 이 일을 잘못했고 저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대처를 잘못했고 저렇게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유해 기사나 방송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빈번하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비판 기사들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 총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2월 2일 아침 신문만 하긴 해도 거의 모든 신문들이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완전한 대책을 나무라는 투의 기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본을 만드는 동안에 중국서 매일 2만 명 입국, 한국은 최악 위험국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본 감염자 접촉한 중국인 한국하다, 중국은 알았는데 한국 정부는 몰랐다, 정부 우한서 입국한 내국인 50명 소재 파악 안됨, 일본서 감염된 12번 환자, 입국 후 2주간 접촉자 깜깜이 이런 모든 종류의 기사들이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종류의 기사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장기화가 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출구를 찾게 되죠. 일반적인 출구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정부 관계자나 정부 대책을 속재양으로 삼아서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유권자들이 기대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에 도달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얼마나 이런 패닉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만일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준다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가까운 시간 내에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가 진정되는 것인데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조합하면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당 지지율을 34%까지 낙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이 화들짝 놀란다고 하지만 이 사태가 지속되면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더 내리막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여당으로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죠. 전연병 자체를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과 같은 일이라지만 선거도 하늘이 도와야 되죠.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옳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 까다르게 하늘이 도와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줄 것 같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